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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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랜만이야 방금 스케줄이 끝나서 방금 스케줄이 있었어요 끝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엄청 오랜만에 V LIVE 켠 것 같아서 오랜만에 켜봤습니다 전 밥을 먹었어요 한 2, 3시쯤에 먹었는데 점심인지 점심이겠죠 그리고 오늘 스케줄 할 때 사실 오늘 카야 버텔도 같이 데려갔어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카야 버텔도 있어요 가방 안에 있어요 화면이 이상해요 화면이 이상해요 머리 색깔 보라 색깔 맞아요 보라색으로 염색했었는데 지금 좀 많이 빠져가지고 아직도 약간 보라 느낌 남아있는 거 긴 한데 많이 빠지긴 했어요 근데 저는 이 빠진 색깔도 마음에 들어요 요즘은 비 진짜 많이 오지 않아요? 한 며칠 연속으로 계속 비 온다고는 들었어요 얼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요? 한국은 몇 시야? 한국은 지금 5시 51분 5시 51분 윙크 오랜만에 윙크한다 얼마 전에 버블에서 원스한테 추천 영화를 추천했는데 원스도 추천할만한 영화가 있어요 원스도 추천할만한 영화가 있어요 다필스 맞아요 다들 보셨나요? 예고나온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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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해요 예고나온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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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여긴 과만 TMI TMI?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간단한 아침 밥을 해서 먹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그거 봤어요 걸스 플래니 999? 거기에 연습생 때 같이 친하게 지내는 친구도 나왔어요 그래서 1회만 봤거든요 원스도 봤어요 아, 알고 있지만 안 봤어요 시간 있을 때 밥을 원스는 안 봤어요? 원스는 안 봤어요? 네 봤어요? 네 계속 거기 나온 친구가 있는데 근데 한국말, 한국 발음으로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 친구는 그 친구 그 친구 뭐지? 츄 츄의 오 오 오 거기에 Δ 링촌 링촌 싫어하지는 않아요 근데 막 엄청 좋아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맛있긴 해요 링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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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굴이 두 배 가늘어졌어 진짜요? 링촌 애교 만들어 애교 어떻게 만들어요 애교 만들려 링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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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것도 없죠? 불 안 껐어요 원슨은 저녁에 뭐 먹을 거예요? 저 아직 안 정했어요 비 오는 날씨에 뭔가 새우탕 같은 거? 저도 되게 먹기가 어울리는 것 같아요 비 오면 전이죠? 그래서 저도 전 좋아해요 해물천은 맛있어요 왜 유가오팬지 네 뭐예요? 오늘 컨디션 어때? 오늘 컨디션은 좋아요 사실 아까 헤어스타일은 양갈래에다가 땄는데 예쁘게 따주셨는데 지금 다 풀었어요 네 바닐라 향 좋아해요? 네 바닐라 향 되게 좋아해요 바닐라 아이스크림도 좋아하고 딸기도 좋아하고 단 거 좋아해요 전 네 언니가 드라이기로 우리 설 거야? 네 드라이키로 머리를 만들어줄게요 2 저를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는 럴을 좋아합니다 저는 럴을 좋아합니다 저는 럴을 좋아합니다 6시네 안녕 안녕 너무 오랜만에 V LIVE 켠 거 같아요 네, 그러면 원스 오랜만에 V LIVE 켜서 오랜만에 인사하고 원스가 잘 지내고 있나? 오랜만에 이렇게 실시간으로 보고 깜짝이야 이제 이제 저녁 시간인데 원스도 얼른 아직 6시밖에 안 됐지만 전혀 맛있게 드시고 또 만나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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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감사합니다 네, 원스도 건강 잘 챙겨요 빠이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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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